오늘 장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기왕에 내 계좌가 파랬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공포, 무서움 이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대응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 달려갑니다. 오늘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어려운 시장 전망을 그야말로 냉철하게 하고 있는 요즘 거의 노스트라다무스급입니다. 탁탁 맞추고 있는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제평론가 정철진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게 누구도 예측불허인 체계적인 위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냉철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내로라 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소개해드리죠. 오랜 기간 전업투자로 다져진 그야말로 동물적인 육감이 이번에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부터 해외 주식까지 골고루 아우르는 분입니다. 전업투자자 유태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유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이분 모시기 참 힘들었었습니다.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섹터를 대부분 아우르고 있는 분입니다. 하이 투자 증권의 이영훈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이 투자 증권 강북 WM 지점의 이영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작게나마 힘이 되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부터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장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스다 코스피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볼까요? 2,651.31 코스닥이 881.5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고요. 외국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크라 사태가 정말 예측 불허의 관계로 왔습니다. 또 2차 협상 어느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다 무산이 됐고요.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 유가의 흐름이었었죠. 아마도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세계가 금수조치 카드를 쓸 것 같습니다. 이게 러시아 금융 제재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제재의 끝판왕이거든요. 아예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막으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 카드를 쓰는 이유, 러시아가 불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과연 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금수조치가 확인이 될 건 같은데 이 루머가 돌면서 유가가 장중에, WTM이다.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고 내려오는 이렇게 유가가 대폭등을 해버리니까 하루에 거의 10% 이상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버틸 수가 없고요. 벌써부터 슬로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까지도 연쇄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국하고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할 것 같다 이렇게 막 네, 그렇죠. 그랬죠? 그런데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잠시 후에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향을 받은 거죠, 지금 우리 장이? 네, 오늘 정말 시작부터 계속 연일 개인 투자자가 하루 종일 매수를 했고요. 거의 2조 천억가량 매수를 했는데 또 그중에서도 특징적이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봐도 거의 1조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를 하락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저가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원 투자자다 보니까 매일 같이 시장을 보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뭔가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이게 좀 수익이 낼 만한 뭔가 그런 종목들도 선뜻 지금 뭔가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고 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만큼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 것만큼 좀 단분간은 조금 투자 심리 개선되는 상황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태환님은 지금 손이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손이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2조 이상 손이 나갔고요. 저도 살짝 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야, 이것 봐라.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삼성전자가 앞에 6자가 딱 보이는 순간요. 야, 이거다 이러고 들어가게 되던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 연기금, 기관 다 팔더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해킹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좀 불투명성,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 막상 이제 장이 열리고 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가 같이 빠졌잖아요. 또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단 기계적인 매도가 첫 번째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대부분 프로그램에도 비차익 거래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지난 주말에 양회에서 중국의 22년 경제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5% 같으면 이게 31년 내 최저치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시장 예상에서는 5%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5.5%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보고는 시각도 있지만 작년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연초에 9만 원 딸을 찍고 크게 폭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다가 양회에서 이제 경제성장 목표 제시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주가가 급랑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반도체 쪽이 좀 화랑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그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제시한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직접 이제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개인들의 오늘 투자 성향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왜냐하면 저도 오늘 느꼈는데요. 아, 이게 전부 다 파랄 때 이게 기회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요. 오늘 손이 가더라니까요. 오늘 개인들의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증시가 많이 빠질 때 개인들 순매수가 항상 많이 찍히게 됐는데 올해 들어서 2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2조 순매수는 처음 봤고 대부분 조금 많이 빠진 현대차나 삼성전자처럼 많이 빠진 저가 매수로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심리는 역시 기존에 많이 증시가 삼성전자가 엄청 랠리를 굉장히 잘 가고 있을 때 동참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조정이 나오기만 기다렸던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리고 흔히 또 물타기라고 그러죠.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만큼 반영된 거 아닌가. 이거 어쨌든 외부적인 변수고 지정 확정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다시 주가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심리가 이렇게 좀 순매수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오늘 2조 이상의 개인들의 순매수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십니까? 좀 성급했다고 보십니까? 부장님 어떻습니까? 그 전에 제가 제 성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인데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리고 안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이 저점이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 급하게 빠질 때는 이게 오를 때도 가속이 붙지만 빠질 때도 좀 가속이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본 다음에 오히려 시장에서 얘기하는 지지선이 확인이 되는지 그걸 검토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오늘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이게 진짜 바닥인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걱정스럽다. 약간은 걱정스럽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직은 조금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는 있는데 물론 투자 전략에 따라서는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조금조금씩 사 모아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나는 좀 기간을 짧게 두고 모멘텀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은 굳이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을 확인하고 충분히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그럴 유의미한 수급적인 신호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투자자 유태환 님은 오늘 들어가지 않았다. 네, 저는 관망했습니다. 약간 걱정스럽다. 아직 이게 하방으로 한 번 더 슈팅이 오버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바이더 딥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바이더 딥 할 때는 원칙이 좀 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워야 되거든요. 상품 쪽에서 보면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는 한 번 급등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롱 포지션들이 바로 청산이 돼버리긴 했는데 주가 부분은 아직 여기가 공포스러운 구간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재료를 좀 봤을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러시아산 원유 천혁가스의 금수 조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3월 15일, 16일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 얘기가 나오거든요. 러시아 디폴트라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은 상당 부분 엮여 있는 게 많습니다. 유럽은행 또 러시아 국채관 투자은행들. 그러니까 이 재료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계속 말씀드리면 워낙 컸던 재료. 3월 16일 FOMC. 이때라 굉장히 좀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수로 버티지 말고 기간으로 버텨라는 얘기 우리 그때 한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3월 FOMC 의사로 확인되는 4월 8일 이때까지는 그냥 뭉개도 괜찮지 않을까. 더 기다려라. 4월 8일? 네. FOMC 의사로까지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8 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7 밑으로 6자를 보였다고 해서 마구 들어가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전략이라면 뭐 그냥 괜찮은데 지금 어? 바닥인 것 같아 하고 들어가는 거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차피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여기를 제일 많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인들의 투자 분석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삼성전자 하락은 조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주말간에 지난주에 나왔던 고스 관련해서 이번에 그 게임을 할 때 성능이 절반으로 저하가 되는 상태에서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자기기 성능 측정 사이트는 긱벤치에서는 사실상 제외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핸드폰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2랑 그다음에 포함해서 4개의 기종을 제외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예전에 화해의 이유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브랜드 가치의 어느 정도 조금 훼손을 단기적으로는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도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청원도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허위 광고를 했다. 좀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해외에서도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는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떤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해킹과 더불어서 좀 단기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반영될 만한 이슈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동반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올해 반도체 섹터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특수 가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전쟁이 장기화되다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또 소비를 위축을 시키기 때문에 수요의 위축의 가능성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굳이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회에서 올해 손장 전반치를 갖다가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반도체 섹터가 좀 화랑이 되려고 그러면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자본이 좀 5.5%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 당국의 올해 사실 고용 목표치를 위한 지수 퍼센테이지라고 지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실망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도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중국 양회 전인대 말씀 하시는 건데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전인대가? 네.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성장률 같은 경우에. 그런데 별로 들리질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묻혔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모든 게 지금 우크라이나로 다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극단적으로 몰리게 되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장기전이 되고 정말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안 좋게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변수가 처음에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생염두에 두지 않다가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푸틴의 입장이나 또 미국이 지금 보면 직접 군사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또 실제로 그걸 중재해 주는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더 커지니까 사실 중국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더 경제적으로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매년 중국의 전인대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묻힌 것 같아서 그러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쪽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100달러 넘어서고 120, 150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 얘기도 그렇고 요즘에 자꾸 이게 안 좋은 걸 자꾸 맞추셔서 그게 요즘 부담도 되는 거구나. 그런데 러시아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하여간 미국과 서방세계의 목표는 러시아를 빨리 굴복시켜서 협상을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군사력으로 맞서진 않겠다고 천명을 했죠. 그럼 이제 경제 제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위프트도 썼지만 러시아가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특히 러시아 금융기관 스위프트 제재 같은 경우에도 1은행인 스베르방크는 또 금융 스위프트에 못 올렸어요. 독일의 입김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피할 만큼 피해 있고요. 금도 2천 톤 이상 쌓아놨다고 하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암호화폐로도 또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카드가 뭔가 러시아는 결국 석유와 천연가스를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거를 숨통을 조이자라는 걸 결국은 저는 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 또 펠러시 하원 의원이 입법한다고 하고 이제 들썩들썩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98년, 1998년에 러시아가 그때 경제 무너지고 항복하고 몰아트리려고 할 때는 유가가 대폭락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러시아를 붕괴시키려면 유가를 어떤 식으로 떨어뜨리기만 하면 러시아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저렇게 기세 등등한 건 원유와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이 지금 대폭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금수 조치가 또 일종의 쥐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분명히 이제 매기면 러시아도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유가의 대급등 시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가 폭등, 이어지는 물가 폭등에 이거를 같이 맞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부터는 러시아가 먼저 무너지냐 이쪽 무너지냐에 진짜 버티기 싸움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아마도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의 금수 조치를 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120달러, 130달러인데 WTI 기준으로 이거의 상단을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또 그런 악순환을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 일가계수는 200달러 돌파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건 공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게 금수 한다고 해도 200달러라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했다. 지금 정말 유럽하고 미국이 러시아 거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완전히 끊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200달러는 너무 과한 풍속이라고 보고 있고 원유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120에서 150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원유 투자를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저는 차라리 지금은 신재생으로 다음 버튼을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산에 대한 금수 조치가 내려졌다.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금수 조치가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인플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스테이프플레이션으로 완전 전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또 미국 정부가 약간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이 어찌 보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관망자 역할을 하면서 전쟁을 질질 끄는 이유도 저는 일정 부분은 유가 올라가는 걸 은근히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또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EU하고 나토 가입국들을 깨워서 거기다 군수품을 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다분히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그러고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의도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만약에 금수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거기하고 관련돼서 이란 핵학위 문제 러시아에서 걸고 넘어지기는 했지만 러시아가 건다고 해서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핵학위 문제를 서두른다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자원 세일, 오일 이 부분이 대결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탄소재료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을 지원한다는 게 힘들겠지만 경제가 망가지면 민주당의 재선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런 조절 능력이 진짜 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걱정은 없어요. 통제할 수 있으면.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 입장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연합도 그렇고 특히 이제 소련의 위성국가였다. 이제 독립해가지고 지금 이쪽 EU에 가입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아까 만약에 금수조치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오늘 달러가 어떻게 됐죠? 1228원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더 올라가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터졌을 때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장중에 1300을 약간 돈에만해 1299원 정도 하다가 내려왔는데 실은 그때 서는 물량은 좀 그냥 휑한 편이고요. 기술적으로는 한 1245원, 1250원, 55원. 이 밴드, 1250원 밴드가 일단 상단으로 깨지면 진짜 많이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는 한 1250원 선에서 그냥 상황은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저의 분석이자 바람인 것이고 그게 깨지게 되면 기조적인 원화 약세가 상당포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국 또 바꿔 말하면 우리의 경제 위기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금도 거의 온수당 2000달러. 그런데 한 번 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은 얘기 많이 했지만 은은 같은 시세를 못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폭을 보면 은이 좀 더 은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안 올라가셨는데 거의 못 갔습니다. 그때 은 얘기하셨었잖아요. 왜냐하면 금은 저는 온수당 한 2000달러, 2200달러 이 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쪽으로 들어간다면 은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는 바라보고는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글쎄요. 많은 분들이 또 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높게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1300 이상도 막 부르시는 분을 봤는데 저는 1차 관문인 1240원, 50원대를 그쯤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달러도 그렇고 이런 원유의 등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악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것들은 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주가로만 봤을 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에너지 관련 주식도 오늘도 곡물 관련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미 금융시장은 사실상 이런 인플레이션에 이미 금융시장은 패팅을 하고 있다. 지금 시장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환율도 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투기 세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왜냐하면 투기 세력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주식시장 자체를 조금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굉장히 당분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오늘 또 굉장히 제가 시장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원래 이렇게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확 주면 또 관련된 주식이나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을 보통 예전에는 잘 했는데 오늘은 오르다가 대부분 다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아마 시장 참여자들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서 과연 더 계속 오를까? 그래서 투자 심리가 쉽게 더 연속성 있게 잘 붙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유가가 반대로 지금 엄청 많이 올랐지만 조금만 하락이 나온다면 유가 에너지 관련 주들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동안 빠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재 그런 투자 심리가 좀 형성된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ETF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ETF를 별로 하질 않아가지고 정확한 추위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유가 관련해가지고 보는 거는 과거에도 한 번 유가가 150불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골드만삭스에서 200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실제 어떤 유가의 소규의 수요보다 트레이더들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조금 많이 급등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은 좀 그런 투기성 자금에 의해가지고 움직이는 느낌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든지 공포가 극에 달았을 때 이제 극단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환율 1,300원 간다 심지어 1,500원 간다 얘기도 하고 대개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다 무시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공포만 가지고 그냥 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의 펀드멘탈을 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경쟁력도 훌륭하고 이게 지금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면전으로만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가능성은 저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 대부분의 가격이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올라도 그렇게 아주 무서울 정도는 아니다. 아까 유가 ETF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유 ETF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해지를 건 것 안 건 것 여러 차원들이 있는데 글쎄요. 최근에 거의 25%, 30%가량 다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정유주를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과거에는 대시세가 났었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도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예 원유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시세가 먼저 갑니다. 공포를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130달러, 더 간다고 하더라도 150달러 이 정도선, 원유에서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따라가셨던 분들은 또 판단을 하겠지만 뒤늦게 에너지를 뒤따라간다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그다음 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유를 바라보고 이제는 다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신재생 쪽으로 또 한 번 돈들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 드렸지만 풍력, 태양광, 우리가 많은 그런 세트들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유망하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은 오늘 어땠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만 보면 그닥 시세는 나진 못했지만 최근에 원유하면서 다시 꿈틀꿈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런 장에도, 파랗게 질려있는 이런 장에도 아주 돋보이는 빨간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섹터들은 뭐가 있었어요? 일단 오늘은 에너지 관련이랑 곡물 그리고 친환경 쪽에서도 몇몇 종목들은 좀 상승을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비교적 좀 잘 버티는 섹터를 좀 더 주목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건설 쪽이 좀 잘 버티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막 2%, 3% 이상 다 납고 키우는데 건설주들은 오히려 오전에 뺐다가 장 마감으로 갈수록 대부분 보악건 또는 약부하건 내로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친환경 관련해서도 역시 태양광, 풍력 쪽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섹터는 봐야 되지만 아마 유가가 일시적으로 단기 고점을 찍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거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그다지 빨간색 섹터는 많이 보이지는 않았고 대부분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대부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혜주하고 피해주를 조금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수혜주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서는 가장 불리한 구조거든요. 사실 모든 걸 대부분은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원재재 가격의 급등에 대한 부분이 그 가격을 갖다가 실제 제품가에다가 전의를 시키느냐 전가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물가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공물가에 관련해가지고 음식료주들도 좀 좋을 거다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못 가는 이유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 전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우리도 올립니다 한 뒤에 공물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세가 본격적으로 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혜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섣불리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스 관련된 주식에서 한국가스공사이기도 하는데 거기도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수혜냐면 이미 수입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재고는 평가액이 나죠. 그런데 실제로 수입을 해오는 물가는 올라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평가액이 난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빠지면 그건 도로 가라앉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격에 이거는 또 물가하고 또 직결되고 정부에서 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올리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한국가스공사니까 공사라 이게 좀 무거운 거 아닙니까?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왜 유가 급등하면 SK이노베이션이나 SOL 같은 정유주식들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그게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확신을 못하는 부분도 지금 그게 실제로 기업의 어떤 체질을 바꿔가지고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재고평가 이익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꾸로 피해를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글로벌하게. 그러면 사실 수출구조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산업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우리 경제한테는 어떻게 보면 환율과 원자재역의 관계 사이에서 놓고 보면 가장 부정적인 어떤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름값하고 물가 같이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달러 올라가고 오늘 1,228원 찍고 계속 올라갈 거는 같죠? 당분간은. 이것도 사실은 너무 불투명한 게요. 지금 조금만 휴전 얘기가 나오고 조금만 바로 가라앉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프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장기간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단기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중돼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달러로 먹고 사니까, 수출로 먹고 사니까 달러가 이렇게 오르면 우리는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좀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오르면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유리하죠. 유리하고. 유리한데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또 그 이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최단성 측면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익의 감소 가능성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럴 때 피해를 입는 기업군은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산업이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하고 조금 무관하게 따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리오프닝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그러니까 SM, 아이젠터, 그다음에 하이브 이런 회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이콘텐트리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가나 환율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데다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밥 잘 사주는 누나? 네. 그 이제 방영을 또 결정을 했잖아요. 조금씩 중국은 지금 한국한테도 간보기 식으로 풀어뒀다 조였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쪽은 생각보다 또 괜찮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전 세계 추세가 리오프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좀 다소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라든지 아니면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전 여행업 주가들은 보니까 코로나 전 주가를 다 회복을 해서 넘어선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좀 부담스럽고 그런 쪽들은 오히려 방어주기 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도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더 수출보다도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전방위적으로 대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지금 오늘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게임주 섹터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펄오비스 같은 종목은 개파락은 크게 시작을 했는데 장 마감할 때는 오히려 플러스 2% 이상 마감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게임이나 메타버스에는 크게 피해가 없을 수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스태그 플레이션의 그런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소비 둔화는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이쪽으로도 살짝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게임주 얘기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전에는 장 얘기할 때 빠지지 않았던 게 게임주 ETF 이런 거였었는데 글쎄요. 계속 관찰을 하고 직접 가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메타버스 ETF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관련된 섹터들 보면 이미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이 올랐어요. 조용히 많이 올랐고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계속 연속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펄오비스, 위직, 덱스터 기존에 우리가 강했던 메타버스 섹터들도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 이렇게 저점을 뚫고 오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잘 버티거나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정도로 이게 만약에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고 돌아서면 갑자기 이쪽으로 수급이 확 몰려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그런 분위기가 지금 충분히 만들 수 있겠구나 정도로 시나리오상에서도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점 매수라면 이쪽 부분도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 게임주도 사실은 작년에 급등했을 때 저는 매매를 안 했는데 요즘 조금 보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C2X든가요? 저기 컴투스 관련돼서 가상화폐 상장 이슈도 좀 있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게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투자가 대대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작년에 사실 그렇게 히트작을 못 내고 눌려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서 더 빠질 게 있겠느냐 신작 출시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오늘 특이한 섹터 중에 하나가 2차전지가 있었습니다. 2차전지가 장중에 급락했었던 것들이 다 플러스 전환된 것들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게임주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가 입 열문 2차전지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 자체가 열려 있고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유가 급등이 지속화된다고 하면 결국은 전기차로도 전환이 빨라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에너지 얘기하시면서 원유와 맞물려서 수혜를 입을 에너지 섹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2008년 때를 많이 주목을 하거든요.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플레가 참 묘하고 신기한 게 한 번 구성이 되면 쉽게 못 돌아갑니다. 즉 인플레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인플레를 다시 꺾기도 굉장히 어렵고 인플레이션을 한번 추세를 타면 극점은 저는 봐야 판이 거의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고 과거를 봐도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구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딱 고물가주라고 말하는 인플레이션 해치 있는 것만 완전히 압축해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도 했지만 반도체도 저는 심지어 만에 하나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면 저는 반도체도 포트에서는 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전형적으로 인플레만 쫓아갈 수 있는 원자재는 원자재 ETF라든가 에너지주로 포트를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미 그걸 3월부터 전해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유주가 일단은 못 간다면 원유 ETF를 일단 해치를 하셨다면 저는 태양광 쪽을 굉장히 높게 잘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이 구간을 깨려면 유가를 떨어뜨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쉐이를 바이든이 쉽게 못할 것 같고 그럼 우회적인 창구는 재생에너지로 어찌됐건 막 으쌰으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창구가 저는 태양광 아니면 플러스 원전 이 정도로 이렇게 붐업을 좀 하게 되면서 가게 되는 창구들. 그래서 앞에 섹터를 못 타셨다면 저는 저 같으면 저는 태양광이라도 지금 뒤늦게 탈 것은 오히려 거기가 맞지 않나요. 또 제가 수급적으로도 약간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많이 맞아가지고 좀 그런데 삼성전자 오늘 7만 원 깨지니까 막 진짜 개인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야 될 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급적으로는 펀드멘탈과 상관없이 좀 안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그 임계점을 확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손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또 겁나는 예언을 또 하시는 겁니까?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반도체도 고물가에서는 피할 안식처가 아닐 수도 있다. 차라리 그렇다면... 진짜로 육자 그릴 수 있다 이겁니까? 오늘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살 바에야 차라리 신재생이니까 에너지를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피난한다면 이 난국을 거기에서 피난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은 대응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삼전이 만약에 육자를 그렸다. 그래서 그게 며칠 갔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실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는 거는 지표 물론 삼전도 중요한데 삼전이 주가 지수하고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니까 중요한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 어떤 지표를 가지고 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종합지수 PBR이 아마 260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터져가지고 주가 극락하기 직전에 2100선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318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피부나치 수혈에다가 붙여가지고 대비를 해보면 25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2600이 아니라 PBR 1배가 2500이고요. 2600은 직전 저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지지선이 지금 밑에 깔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터치를 할 때마다 외국인들 매매 패턴을 좀 주시한 특히 선물적 패턴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5천억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10억 매수로 바뀌어 있어요. 그들도 지금 한국의 어떤 펀더멘탈로 봤을 때 지수 때에 대해서 추가로 밀었을 때 크게 남을 건 없을 거다라는 약간 부담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태까지 우크라이나가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 안 했었던 것처럼 돌발 변수가 터진다든지 그러면 다 깨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이 좀 접히는 수순이 된다든지 여기서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지수는 빠질 때마다 저점 시그널은 분명히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개를 믹싱을 해서 보면 대차는 2550대회 거기서 추가 하락하면 2500선 정도? 그 정도가 저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얼루 트일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 국면 이렇게 하나가 탁 나오면 또 이게 확 달라지는 거죠.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죠 이럴 때는. 네 굉장히 빠르게 갑자기. 그동안 많이 빠졌던 주식들은 분위기 완전 반전되는 거죠. 대부분 오르고 지금 오히려 강했던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일시적으로 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 이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만 전쟁 이슈 이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3월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요 2월에. 그런데 3월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표들 있는데 3월 7일 3월 8일 3월 7일에는 중국의 2월 수출입까지도 나오고 3월 8일에는 유로전에 4분기 GDP 정도 나오고요. 3월 9일은 바로 그날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날이에요. 대선. 하고 저는 3월 10일에 좀 동그라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선 끝나고 다음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3월 10일 자체로 두 개의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누가 됐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는 3월 10일 한 오후 밤 9시 반 10시 이때 20이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 11시 반 이 기점으로 되면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두 개가 3월 10일 날 저녁 때 밤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장에는 11일 날 반영이 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10일 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냐면 먼저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진짜 중요하죠. 지금 1월이 7.2였는데 시장은 7.9 이 정도 예상을 하는데 반에 하나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8짜리 보인다. 8%의 소비자. 이러면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지지한다고 했지만 8자 보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앞에서는 글쎄요. 중앙은행장의 책무를 따진다면 긴축 이슈가 다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나오는 ECB의 통화정책회의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유로화가 끝간데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유로화가 지금 달러 대비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아마 러시아와 가장 많이 엮여 있기도 하고 디지포도 높고 천연가스, 석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유로화가 이 정도로 약하게 되면 유럽 사람도 인플레를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상을 깨고 ECB에서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들. 좀 있다고 보거든요.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서. 3월 10일 날 저는 유럽중앙은행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뜻하지 않는 긴축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저는 이때가 오히려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한풀 꺾이는 날이 3월 11일 이때 기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유럽중앙은행에서 10일 날 어떻게 금리와 긴축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그 다음에 한 1시간 이따 나오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게 이번 주에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3월 10일 얘기를 하셔서 3월 9일 날 대선 투표 끝나고 3월 10일 날 발표가 되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3월 10일에는 오전에는 대통령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유럽에, 밤에는 유럽을 봐야 되겠네요. 아니 유럽의 유로화라든지 유럽의 주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아까 보니까 4%대 독일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거기는 사실상 전쟁,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봉포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실 지금 미국은 경기가 계속 호황을 누려왔었지만 EU 같은 경우는 지금 치유가 되지 않은 계속 경기 부양을 시도해도 경기 자체가 부양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맞닥뜨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타격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무섭죠? 3월 7일, 8일, 9일, 10일, 11일 쭉쭉쭉쭉쭉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월에 방송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3월에 눈여겨봐야 될 게 많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슈가 많고 또 대선까지도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장으로 대선 이후에 10일 날 아마 좀 관련된 테마성인 종목들 오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소식 들리면 어디 하나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등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또 그때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따라가는 그런 추경 매수를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대선 어느 당이 되든 간에 오르는 관련된 종목들 보면 대부분 테마성이고 보통 잠깐 반짝이다가 대부분 다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지금 뒤늦게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에너지 앞으로 진짜 150달러 계속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격에 굉장히 에너지 관련 주식이나 심지어 원유 ETF라든가 이런 거를 좀 추경 매수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매수할 때는 아니다. 그런데 대선이라는 큰 게 있고 아까 유럽 분위기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왜 모든 수익을 자기가 다 안으려고 하느냐. 사실 주식 투자할 때 당연히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지만요. 욕심을 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지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상승장일 때는 욕심을 부려도 괜찮은데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기서 단기 낙폭을 이용을 한다든지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를 치겠다든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는 거꾸로 더 리스크를 키우는 자기를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시키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너무 섣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르쳐준 시장에서 알려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린 에너지 쪽 섹터 투자 많이 할 거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는 미국만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거 되면 또 군수 쪽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투자를 하겠구나.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큰 방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단 전쟁이 가져다주는 어떤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은 또 그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진짜로 유의해야 될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불리한 구조거든요. 지금 이런 구조가 제일 안 좋은 구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요가 꺾이면 수출로 먹고 살고 있고 내수 비중이 작은, 낮은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CPI 지표 발표가 나, 지수가 발표가 나오면 분명히 높게 나올 거는 예고가 된 상황인데 8% 이상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 0.5% 인상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역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미 주가를 보면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돼서 많이 빠져 있잖아요. 연준이 전체 시장을 망가뜨릴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빅스텝을 밟아서 0.5%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베이지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연준 의사록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향후 어떤 방향 같은 게 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균형 금리가 얼마냐 그거를 보면 앞으로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시고 나서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해라. 확인할 거 다 꼼꼼 챙겨라. 최소한 이번 주는 하여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철재 평론가도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쏠림이 지금 가장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제 지인들 중에서도 원달러 환율 1,300원, 1,500원 막 그 이상을 들으시고 달러에 굉장히 지금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달러 ETF도 지금 최고 인기이기도 하고 달러 인덱스 다시 100간다, 100씩 간다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듣고는 있는데요. 저도 모르죠, 신이 아닌 이상. 그러나 확인하는 작업들은 늘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원달러 환율로 당연히 1,250원은 완전히 베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날짜로는 3월 10일 날 유럽중앙은행 ECB 통화정책 회의 정도는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아무리 미달러, 달러, 달러 그래도 또 뒤통수를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쏠림들은 원유 못지않게 굉장히 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번 주 일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3월 10일 밤이니까 그러면 3월 11일에 우리 장에 반영이 되겠죠. 3월 11일이 금요일이니까 최소한 이번 주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초에 판단해도 괜찮은 거죠? FOMC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어쩌면 장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빅스텝이든 베이비스텝이든 금리 인상은 예고가 된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연준이 물가를 최우선시해가지고 폴볼커 얘기하면서 자기도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 그럴 수 있겠느냐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여태까지 어떻게 올려놓은 건데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한번 꼼꼼히 잘 보시고요. 저희가 이번 주 일정 알려드렸으니까 소신이 없으면 이런 장에서는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들으신 것 같고 또 이럴 때일수록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딱 중심 잡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주방 오늘 여기까지 달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